설거지하는거 재미있어? 네 뱃살아 네 누구랑 결혼할거야? 아버지가 해달라는대로 아버지가 하는대로 골라주는거 아버지가 정해주는대로 할거야? 네 진짜지 아버지 이거 딱 기록해 놓는다 네 아버지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한번 그렇게 말 얘기 듣고 딱 할거야? 네 진짜요? 썰어? 네 여기 보고 제대로 얘기해 봐 네 진짜로? 누구랑 결혼한다고? 아버지가 골라주는대로 진짜 알았어 이거 꼭 기록해 놓을게 네 아이고 야무자라 설거지하는게 재미있어? 네 진짜 재미있어요 이거 노릴거 같아요 아 노는거 같아? 햇살아 침 흘리고 있어 너 침 흘릴정도로 좋아? 네 햇살아 햇살아 아버지 봐봐 아버지는 햇살이가 제일 좋아 네 저도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진짜? 네 그럼 아버지랑 둘이 살까? 아니요 왜? 왜? 저 어머니랑 아버지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서? 네 그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만 살까? 아니요 그러면? 하늘이 오빠도 저희 하늘이 맨날 맨날 놀아줘요 아 하늘이 오빠가 많이 놀아줘? 네 그럼 없을때는 안 놀아주지만 있을때는 놀아줘요 있을때 놀아줘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하늘이 오빠하고만 살까? 이슬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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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이도? 네 이슬이는 왜? 이슬이는 뭐를 잘 줘야 저한테 뭐가 잘해? 아니면 사탕같은거 이런거 줘요 이슬이가 사탕 나눠줘? 네 오 그러면 그러면 그럼 쟤는 좋죠 진짜?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하늘이 오빠 이슬이 이렇게만 살까? 아니요 그러면 산이 오빠 좋아요 산이 오빠 뭐가 좋아? 어 산이 오빠 어? 왜 안돼 지금 산이 오빠 뭐? 산이 오빠 별로 좋은거 없는거 같은데 썰어? 좋은거 있어요 뭐가 좋아? 응? 뭐 좋은데 산이 오빠가 그 오빠는 우리가 먹고싶다 하면 바로 줘요 뭐를? 고래밥 같은거 아 진짜? 어저께서 줬어요 고래밥 오빠들이 혜연이한테 진짜 잘해주는구나 네 이슬이도 잘해줘요 이슬이도 잘해주고 그럼 우리 가족은 그냥 다같이 살아야겠다 그치? 네 그럼 우리 햇살이 결혼도 안하고 그냥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까?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안되죠 왜 안돼? 그냥요 제 맘이거든요 아 네 맘이야? 그럼 결혼을 할거야? 신자분 어 결혼은 할거요 음 할건데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이랑 할거야? 네 아 알았어 꼭 약속 지켜 네 약속합니다 해봐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